한글자막 by 한효정 책마을시설 및 프로그램 등 기반 확충을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책마을 지원 조례는 지난 2011년 시작해 2013년 책 박물관과 책 공방 조성에 이어 2016년 중고서점 고서점 한국학 아카이브 센터 북카페가 어우러진 책마을 문화센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실험입니다 완주군은 본 조례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책문화의 보존뿐만 아니라 주제 전문 서점 및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 조성 그리고 북스테이 등 다양한 책 공간을 집적화해 책마을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완주군의 실험이 처음인 만큼 대한민국 책문화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Ön Ön 한글자막 by 한효정